이러면 한승수는 지금 한타가 아니라 두타 이상을 이룰 수도 있어요. 지난주 KPJ 선수권에서도 한승수 선수가 중간에 또 탓수를 많이 이르면서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었죠. 그러니까 이 골프라는 스포츠에서 시즌 내내 일정한 성적을 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역인지 저희가 매번 느낍니다. 이번에는 송영환 선수가 고근택 선수의 퍼스를 참고하고 두월 연속 버디에 성공했습니다. 두 선수가 퍼팅할 때 서로 라인을 계속 공유하고 있네요.